시장에 오면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요. 시장에 오면 역도 진도 가닥, 산모 역도 있고. 곡감도 있고, 김도 있고, 별거 다 있어. 시장에 오시면 국산 낙지가 아주 짱이에요. 시장에 가면 홍어도 있고, 과일이 관점이에요. 장여름도 있고, 꽃게도 있고. 시장에 오면 쌀도 있고, 양이 오면 국나도 있고, 다이집도 있고. 옷감도 있어요. 주릅도 있고, 냄비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어묵도 있고, 폐란도 있어요. 시장에 오면 김도 있고, 자반도 있고.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온갖 물건 있고. 시장에 가면 앳 누리도 있고. 시장에 가면 덤도 주고. 바가지는 없죠. 시장에 가면 사람 냄새라고. 시장에 가면 삶의 애환 있고. 시장에 가면 인정이 넘쳐. 재밌는 시장 구경. 우리 함께 구경 가요. 사람들 모여 즐거운 시장으로. 시장에 가면 온갖 물건 있고. 시장에 가면 앳 누리도 있고. 시장에 가면 돈도 주고. 바가지는 없죠.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펜플루트 연주그룹 펜타곤이라는 팀이고요. 저는 고시사 씨도 이렇게 펜플루트를 부르고 있는 조우상. 네, 오카리나의 공원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인 예술 야시장의 별장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첫 순서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오카리나 선생님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연주를 하셨어요. 연주를 하셨는데 저는 3년 만에 허리를 낸 지 3년 만에 다시 이 자리를 사게 됐네요. 얼마나 영광이 두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한 30분 정도 페루에 아낀 펜플루트하고 이태리에 아낀 오카리나 두 가지를 섞어서 화음을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룹목을 한번 택해볼까요. 봄 되면 하늘을 봤을 때 하늘에서 뭔가를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 하늘에 뭔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어요. 꿈, 사랑. 구름, 가랑. 태양. 아, 좋죠. 그걸 다 뭉쳐놓은 게 바로 뭉개그룹이에요. 그걸 제가 가져다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라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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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